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얼라이언스 이스트베일 미국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시티에 위치한 아카데미입니다 제가 사는 LA에서는 40마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에다 기름 좀 넣고 그리고 오늘 같이 갈 친구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갈 친구는 티노라고 합니다 현재 코브리냐 주지스에서 아침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는 코치 중에 한명입니다 티노는 주지스를 수뢰한지 10년이 조금 넘었고 주로 큰대회에서는 루스터 웨이트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페남가월드, 노기월드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주로 엑스가드를 잘 쓰는 친구입니다 이제 티노를 태우고 온타리오 시티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휴통차장만 없으면 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은 퇴근 시간이 겹쳐서 가는 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즉 가는 동안 개비 가르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비 가르치아는 신명가 여자 블랙벨트 부분에서 헤비급과 오픈클래스에서 항상 금메달을 따왔으며 IBJJF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또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ADCC에서 4개의 금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주제는 개비가 운영하는 체육관은 뭔가 특별하다 입니다 여자 관장님이 운영하는 주제스 아카데미는 이번엔 처음이었는데 이곳의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크고 그리고 코치님들도 컸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내부입니다 이곳은 메인 매트이며 수업은 주로 이것으로 진행됩니다 깨끗한 매트와 높은 천장 그리고 뒷면에 아주 큰 문이 있어서 환기도 아주 잘되고 주제스하기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업 전에 따라야 하는 새로운 룰이 생겼고 도장 곳곳에 이렇게 새니타이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매트는 입구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프라이베이 클래스 및 키즈 클래스를 위한 공간입니다 데스크 옆에 진열된 개비가르시아의 시합메달들입니다 페남, 월드, 노기월드, 브라질내셔널, 유로피언, 아부다비, 월드프로, ADCC 그리고 그 밖의 MMA 및 주제스 시합 벨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MMA 및 주제스 시합 벨트들입니다 타드실과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 정수기와 커피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샤워실 또한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입니다 두곳에 남녀공용 화장실이 있고 깨끗이 관리되어 있으며 이렇게 헤어밴드와 여성생리대 또한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보고 느낀건 여자관녀님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여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운동할 때 필요한게 뭔지 잘 아시는 것 같고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신게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티노가 수업시간에 가르친 기술 두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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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